중요해요 이 문제는 계속해서 출제가 될 거니까 잘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하나의 행위에 대해서 예를 들어 뭐 공장을 건축한다 여러 법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 건축법의 요건을 갖춰라 공장법상의 허가를 받아라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각각의 법이 서로 규제하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둘 다 허가를 받아야죠. 건축법 허가 받았으니까 공장 짓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공장법의 허가를 안 받은 상태에서 공장 건축이 되기 때문에 공장법 위반이 돼요 자 이렇게 법이 여러 가지가 적용될 때는 각각의 허가를 다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버리면 절차가 너무 복잡한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묶은다라는 것이죠. 주된 인허가를 받게 되면 법률에서 규정한 인허가를 받은 걸로 의제를 시키겠다 이렇게 그래서 의제되는 인허가가 있습니다 주된 인허가 의제되는 인허가 이런 구조예요 자 이 부분이 또 출제가 잘 돼요 그러면 이제 가장 큰 실익은 예전 같으면 이 건축법 허가 담당하는 행정청한테도 신청을 하고 허가 기다려야 되겠죠 공장법 허가의 행정청에 대해서도 신청한 다음에 허가를 기다려야 된다 그러나 의제되는 인허가가 나오게 되면 여기다가만 이렇게 신청을 해서 허가 받으면 끝나게 돼요 그래서 절차를 간소화 시킨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만 이쪽 의제되는 인허가의 실체적 요건은 생략시키면 안 돼요 여기에는 행정청 주된 인허가 행정청도 구속을 받게 되고 이쪽에 의제되는 행정청과 주된 인허가를 하기 전에 협의를 또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협의가 된 사안에 대해서만 의제를 시켜주겠다라는 게 우리 판례 입장 그리고 이게 우리 행정기본법에 이미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111페이지에 행정기본법에 있는 이 주된 인허가 관련법을 잘 기억을 해놓으시면 이걸 가지고 판례들을 다 풀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조문과 판례를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조 인허가 의제라 하나의 인허가 이게 이제 주된 인허가가 되겠죠 주된 인허가 이걸 받게 되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게 꼭 들어가야 됩니다 의제되는 인허가가 되려면 법에서 규정한 것만 의제가 된다라는 걸 기억을 또 해주셔야 돼요 그와 관련된 여러 인허가를 받은 걸로 보는 것 관련 인허가 또는 의제되는 인허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게 이제 개념이죠 개념 그럼 이제 이항 인허가 의제를 받으려면 주된 인허가 행정청 여기다가 신청을 해줘야 돼요 여기 신청할 때 이 의제되는 인허가의 실체적 요건을 심사를 해줘야 될 테니까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을 해야 된다 그래야 한꺼번에 심사가 들어갈 수 있죠 불가피한 사유로 제출할 수 없다면 기한을 정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자 3항 중요해요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이게 의무조항입니다 의무조항이라는 걸 잘 기억을 해줘야 돼요 주된 인허가 하기 전에 관련 인허가에 관해 미리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 협의해야 한다 의무조항이죠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판례가 협의된 사안에 대해서만 의제를 시켜주는 거지 협의가 안 됐다면 의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4항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협의 요청을 받았다면 응해야죠 그런데 협의 요청을 받고도 제대로 답이 없어요 그럴 때는 지금 의제를 받아야 되는데 자 국민한테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갑니다 협의가 된 걸로 보겠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요청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의견 제출을 해줘야 되고 협의 여부에 관해 의견 제출하지 않으면 자 이게 중요합니다 협의가 된 것으로 본다 그래야 국민에게 유리하게 되겠죠 협의가 된 걸로 봐야 유리하다 이런 식이에요 자 5항 3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해당 법령을 위반해서 협의하면 안 되겠죠 이건 뭐 당연한 겁니다 법을 위반해서 협의하면 안 될 것이고 다만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심의 의견 청취 등에 자 보세요 절차는 뭐 한 달 있어요 생략이 가능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걸 의의를 잡으시면 돼요 왜 원래 인허가 의제가 절차를 간소화시키겠다 이런 목적이니까 절차는 생략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법에서 야 이거 생략하지 마 이렇게 해놨다면 그럼 그 법을 또 따라가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절차에 관해서 자 이 법률에서 인허가 의제 시에도 해당 절차를 거친다는 명시적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이렇게 해놨어요 자 거쳐라 라고 규정돼 있다면 이건 거쳐야 돼요 그러나 법에 규정이 없다면 그 절차는 생략할 수 있어요 이 외의 절차들은 생략할 수 있다 이런 구조입니다 이런 경우에만 일을 거친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